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았다고 믿고 있는 미국인들이 할부금융과 신용카드, 내 집 담보 홈론 등으로 자동차를 사고 여행 다니며 외식을 즐기는 소비생활에 다시 러시를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는데 얻은 자동차 융자나 내 집 애퀴티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애퀴티론, 신용만으로 얻을 수 있는 퍼스너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서 급증세를 보여 10년 만에 최고치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융자의 경우 올 3월 한 달 동안에만 301만 건이나 성사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되던 시점인 지난해 3월 196만 건에 비해 53%나 기록적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올 3월에 융자로 지급된 자동차 융자 금액은 736억 달러로 지난해 3월에 비해 59%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에 자동차 융자도 737만 건이나 이뤄져 전년도 같은 기간에 658만 건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보면 올 3월 한 달 동안 598만 건으로 지난해 3월에 454만 건에 비해 32%나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융자와 신용카드 사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잔뜩 움츠리고 있던 돈 쓰기를 중단했던 미국인들이 다시 소비 생활을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엄청난 소비에 본격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들이 개인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소비 열기로 팬데믹 이후 급반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융자와 업계가 공격적인 융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미국민들의 소비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 랜더, 즉 융자 회사는 홈 애큐티로 추정해 개인 신용도로만 보고 대출해주는 퍼스널 론을 이용해달라는 우편물을 5월 한 달 동안 1억 2,700만 장이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천만 장을 보낸 바에 있어 현재는 두 배나 더 많이 우편물을 보내며 돈을 쓰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으면서 미국인들이 지나친 씀씀이로 가게에 빚더미가 더 가중될 수 있는 우려도 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현대 자동차 융자로 1조 4천억 달러, 신용카드 사용으로 1조 1천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